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생태톱받을 가꾸는 풀골TV입니다. 오늘은 댕댕이들이 가족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궁금하여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여 관찰하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집 댕댕이들은 아침을 8시쯤 먹는데 주로 사료와 약간의 밥을 섞어서 주는 날이 많습니다. 아침에 밥을 주고 간단하게 돼지 평화를 해줍니다. 평상위에 있는 상자는 우리 가족이 하루 이상 집을 비울 때 자동으로 먹을 만큼 사료가 흘러나오게 만든 자동급식기입니다.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댕댕이들이 아침을 천천히 먹습니다. 왼쪽에 있는 댕댕이가 감자, 오른쪽이 고구마입니다. 감자는 한 번에 많이 먹고 고구마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먹습니다. 밥을 먹고 앉아서 졸다가 시간이 지나면 편하게 엎드려 잡니다. 함께 보시죠. 새들이 날아와서 사료를 먹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잡니다. 좀처럼 평상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개밥 그릇에 가끔씩 새똥이 있기에 궁금했는데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새들이 이렇게 여러 번 날아오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료나 사료통 옆에 떨어져 있는 사료가 없어지는 것이 궁금했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이란clips 그러다 방송이 나오면 먼저 방송을 듣고 화답을 합니다. 온 동네 개들이 일제히 늑대 후손이 됩니다. 방송차가 지나가도 산불조심 안내 방송이 나와도 어떤 방송이든 상관없이 화답합니다. 통장님 방송을 가장 잘 듣고 화답하는 것은 동네 개들일겁니다. 하울링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를 최대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듣기 힘든 분들은 소리를 더 낮추어 주어도 됩니다. 개나 강아지가 늑대처럼 울부짖는 것을 하울링이라 하는데 그 까닭은 여러가지라고 합니다. 개들은 조상이 늑대이기 때문에 늑대처럼 소리를 내고 늑대처럼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알린다든지 서로 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으로 하울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개들이 하울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 소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특히 사이렌이나 방송이 개들이 우는 소리를 내는 하울링 주파수와 비슷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내방송이 나오면 일제히 모든 개들이 하울링을 합니다. 이 밖에도 개들이 하울링을 하는 까닭은 많다고 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든지 놀이로 하울링을 할 수도 있구요 경계의 뜻으로 하울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울링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평상 위에서 잠을 잡니다. 계속 잠을 잡니다. 계속 잠을 자다가 오후 6시쯤 되면 고구마가 남은 사료를 마저 먹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좋아할 무엇인가가 다가온 것을 알고 있는 듯 행동을 합니다. 사료를 다 먹고 성상 위에 앉아 제 차나 제 아내 차가 들어올 쪽을 자꾸만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차가 다가오면 문쪽으로 쏜살 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반기는 행동을 합니다. 고구마는 자세를 낮추었다가 올리고를 반복하구요 감자는 4발 뛰기를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에 내달려서 만져달라고 애원하듯이 행동합니다. 꼬리는 소나기 오는 날 자동차 와이퍼 움직이듯 좌우로 빨리 움직이구요 누가 나를 이리 반겨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관찰 카메라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어서 추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추가 영상 뒷들에서 노는 것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합니다. 너무 좋아하고요. 특히 기분이 좋을 때는 물통에 들어가서 반신욕 즐기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개집은 5평 정도 되구요. 이곳에서는 평상시에 개들이 지냅니다. 그리고 오른쪽 문을 열면 뒷들 쪽으로 완전히 튀어져 있어서 뒷들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집 개들은 목줄을 메고 동네를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뒷들에서 놀고 뛰고 합니다. 목줄을 메는 것보다 그래도 보기가 좀 나와보여서 그렇게 합니다. 목줄을 메는 것보다 마음이 놓입니다. 목줄 없이 뛰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개들이 참 심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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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